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반입니다. 오늘 제가 자고 일어나니까 완전히 난리가 나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미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배우 이성균씨가 차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번개탄 같은 거 피우는 걸로 추정이 되고 있고 일단 개인적으로 고인의 명복을 비는 거는 다들 개인적으로 각자 하시길 바라고요. 오늘 이야기는 삼고빔 이런 이야기보다는 이 사건이 어쩌다가 여기까지 가게 됐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알면 알수록 되게 골 때리는 이야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늘 이야기는 사망자에 대한 명복을 비는 이야기가 별개로 이 사건이 왜 여기까지 올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그런 정리에 대한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다들 알다시피 이 사건의 시작은 이성균이 룸방에 가면서 김남이라는 여실장을 만나면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여실장이 텔레그램으로 협박을 받게 되면서 시작이 되거든요. 그 내용이 전부 다 공개가 됐어. 그래서 이 협박 내용, 텔레그램 협박 내용을 보면 토요일까지 1억을 만들어라. 늦어질수록 천만 원씩 더 붙는다. 우리는 돈을 더 달라고 얘기하는 양아치는 아니다. 그래서 현금을 만들어서 너네 집 앞 소화전 안에 넣어둬라.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내일 기록 없는 대포포 놓으면 이성균도 작업 다시 칠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김남이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응, 그래 약속했다. 날짜 더 달라고 말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니까 내가 너한테 무슨 죄를 지었길래 1억이나 뜯어가냐. 라고 얘기하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더 이상 바라거나 절대 성균 오빠한테 연락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거기에 인생은 쓴 거다라는 명언을 남기고 그 와중에 크크크를 쓸 수 있는 것도 참 되게 웃기다. 그치?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그러면서 사건이 점점 진행이 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협박범은 여실장에게 김남이에게 1억 원을 요구하고 그리고 김남이는 우리 성균 오빠한테 얘기하지 말아라. 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이 둘이 전화통화 내용이나 이런 게 녹취록까지 이미 다 떴더라고. 그래서 그 당시에 되게 다급하게 얘기를 하는데 김남이 얘기를 들으면 얘가 나에 대해서 너무 디테일하게 다 알고 있다. 그러니까 이성균은 그걸 어떻게 안다는 거야? 라고 얘기하니까 자기도 모르겠다고 집안에 도청기가 설치돼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까지 꺼낸단 말이야.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게 뭐였냐면 이 협박한 사람이 김남이와 가장 친한 동생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김남이는 어떻게 우리 집에 도청기가 있나라고 하니까 그건 도청이 아니라 자기가 가장 친한 친구한테 다 불었던 거지. 이성균과의 관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여자는 알고 있었던 거야. 몇 월 며칠에 집에 왔고. 그러니까 김남이도 놀래가지고 너무 디테일하게 잘 알고 있다고. 라고 얘기를 한 건데 이 여자는 자기가 가장 친한 동생. 그러니까 너무 친해가지고 같은 아파트까지 이사를 왔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이 와중에서 여자가 좀 이게 신뢰성. 자기 알리바이나 이런 걸 위해서 경찰한테 스스로 막 이렇게 뒤로 찔러갖고 고소해가지고 경찰들이 와서 자기 집도 털어가게 하고 자기 동생 집을. 이런 여러 가지 희한한 빌드업이 계속 있거든. 그런데 여기서 또 웃긴 게 뭐냐면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둘은 공범이라고 볼 수 있냐고 그래서 공범은 아니란 말이야. 공범은 아닌데. 여기서 더 골때린 게 뭐였냐면 이 여실장은 김남이한테 1억을 요구했잖아. 그런데 김남이는 이성균한테 3억 5천만 원을 뜯어간 거야. 김남이는 이성균한테. 그래서 나중에 이게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 카톡을 앓혀지면서 그러니까 이성균이 여기서 빡쳐가지고 얘는 나한테 돈을 뜯었다고 김남이를 또 고소하게 된 게 여기서 뽀록 나서 그렇게 된 거였거든. 그래서 더 웃긴 게 뭐냐면 이 3억 5천만 원을 결국에는 이성균한테 땡겼잖아. 그런데 그걸 또 협박범한테 주지도 않아. 자기가 다 꿀떡하고 슈킹을 해버린단 말이야. 그래놓고 하는 얘기가 자기는 피해보상금이라고 앞으로 이성균 씨를 보지도 못하고 손님도 끊기기 때문에 이건 내 피해보상금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인터뷰를 했던 실화탐사장에 나왔던 김민주라는 사람이 알고 오니까 또 그 실장의 여동생이었던 거지. 그래서 그다음부터 그러면 사건이 다 또 진행이 돼.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다 뽀록이 난 거지. 이제 협박범위의 유흥업소 실장 윗집 살면서 친했던 여성이었다는 것도 드러났고 그러면 이성균은 어쩌다가 그러면 이게 경찰까지 가게 된 거고 다 뒤집어진 거냐고 했을 때 이건 또 다른 쪽이야. 그 김남이라는 여자가 그 뽕쟁이로 되게 정가가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다른 여자를 그런 또 뽕의 길로 이렇게 작업치려고 하다가 그러다가 그 여자의 남자친구가 그걸 알아버린 거야. 그래서 오히려 이제 이 여자가 자기 여자친구를 뽕쟁이로 만들려고 하니까 개빡던 거지. 그래서 자기 여친을 마에게 길로 유혹했다고 하면서 빡쳐가지고 결국에는 경찰한테 신고를 했는데 이게 결국에는 파다가 커져가지고 이성균까지 오게 된 거야. 그리고 이 다음의 사건은 여러분들이 알겠지만 여기서 또 이제 굉장히 좀 특이하게 벌어진 게 이성균이 음성이 다 나오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처음에는 간이 검사 음성 나왔고 그리고 모발 백가닥도 음성이 나왔고 다리털에 주목해야 된다고 했는데 근데 결국에는 겨드랑이 털 검사도 음성이 나오게 되면서 경찰은 마약을 입증을 실패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결국에는 또 사건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게 돼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사건으로 빌드업이 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성균 같은 경우는 지금 와서는 처음에 나왔을 때는 뭔가 좀 이렇게 성실하게 조사를 받겠고 그리고 되게 반성하는 표정으로 나왔는데 근데 다 음성이 나왔잖아.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마약인 걸 몰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마약인지도 몰랐고 오히려 수면제다. 수면제인 줄 알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빨대를 이용해서 코로 흡입한 걸 인정하면서도 이성균은 수면제인 줄 알았다라는 말에 대해서 경찰은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지. 경찰은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힘들고 여기서 굉장히 많은 조사가 이루어졌거든.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이성균이 사망 직전에 19시간에 조사를 받으면서 했던 말은 억울하다는 말을 진짜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억울하니까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해달라. 이런 식으로 변호인을 통해서 의견서를 제출했다 하더라고. 그래서 내용은 그냥 간단해. 어떻게 자기의 투약 혐의와 관련한 증거가 유흥업소 실장의 진술뿐일 수가 있냐. 누구 지장에 신빙성이 있는지 거짓말 탐지기로 조사하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석연차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 실제로 김남희 같은 경우는 마약 정가가 굉장히 많은 뽕쟁이란 말이야. 그리고 이 둘의 통화 내용을 보게 되면 약이라는 내용이 직접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근데 간접적으로 드러난 부분들이 있거든. 그리고 이성윤 씨가 코로 흡입을 했다는 이런 부분들을 봐가지고 정황적으로 봤을 때 이성윤 씨가 알았다. 알 수도 있다. 충분히 알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김남희는 그렇게 증언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근데 문제는 결과론적으로 음성이 나오니까 이성윤은 이제 아니다. 몰랐다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어때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크게 이유는 두 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아. 여기서부터는 내 뇌피셜이야. 첫 번째는 마약은 되게 다양하다고 하더라고. 근데 새로운 마약이 많이 나오게 되면 그게 조금씩 어떻게 보면 마약 분자 같은 거 있잖아요. 브레이킹 배드 보면 나오는 거. 이게 조금씩 다르대. 그렇기 때문에 새로 등록이 되고 업데이트가 돼야지 그게 새로운 약을 한 걸로 판명이 되는 시차가 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김남희가 빨았던 게 아직 등록되지 않은 새빙이었거나 아니면 정말로 중국산이었거나 그것도 아니면 그것도 아니면 정말로 김남희가 사랑을 해가지고 마약이 아닌 다른 걸 줬다거나 이게 나올 수 있는 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가 진실인지는 알 수가 없다는 거지. 그리고 이제 와서는 이미 이성윤 씨가 이미 극단적인 선택을 한 가운데 이 사건이 또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앞으로 두고 봐야지 할 건데 일단은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느끼는 거는 과연 이게 죽을 만큼의 일이었을까라는 그런 일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사건을 보게 되면 전부 다 뒤통수를 시작된 사건이에요. 뒤통수를 시작된 사건. 그런 거지. 김남희가 가장 아끼고 사랑했던 친동생처럼 어겼던 그 동생이 김남희의 통수를 때렸고 그리고 그런 김남희는 이 남자를 챙겨줄 것처럼 굴지만 결국에는 이성윤한테 돈을 더 뜯어내면서 이성윤의 통수를 때렸고 그리고 그 이성윤은 사랑하는 가족과 와이프의 통수를 때렸고 결국에는 다 이렇게 통수로 연결된 사건이거든. 근데 저는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은 게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일단은 하나 확실한 건 뭐냐면 경찰의 수사력이 이번에 정말로 개판이다라는 게 드러난 사건이 이거였어. 이 사건이 왜 지리까지 또 연결됐는지 아세요? 진짜 얼탱이 없게 연결이 됐어. 뭐냐면 어느 날 김남희가 지리가 자기 가게에 왔다고 자랑을 하고 다녔 때 이 말 한마디로 지리까지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지리가 그 가게에 왔는지 아니면 김남희가 뻥칼쳤는지 모르겠는데 놀러 갔어도 한 번 놀러 갈 수는 있을 것 같긴 해. 근데 결국엔 그 한마디로 지리까지 그런 굴욕을 당하게 된 거란 말이야. 그래도 막말로 룸살롱 갔다 와도 룸살롱 한 번 갈 수도 있지. 왜 그러냐. 결국에는 이렇게 돼서 경찰의 터무니없는 정말로 형편없는 수사력이라는 게 이번에 입증되게 되었고 그리고 결국에는 그런 것들이 이렇게 배신의 배신의 통수를 거듭하게 되면서 이런 사건까지 오게 됐고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제는 앞으로 대한민국이 더 이상한 그런 약의 청정국이 아니야. 지난 5년 동안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이제는 한 번 약쟁이는 영원한 약쟁이란 말이 있잖아. 그 사람들 죽을 때까지 안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이 상황까지 오게 됐으면 이제 여러분들도 약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질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외국 같은 데 나가면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술을 주잖아. 절대로 받아 먹지 않습니다. 절대로 안 받아 먹어. 무서워해. 기겁해하고. 나 아직도 그 표정이 기억나고 내가 술 한 잔 마시라고 야 사줬는데 여자들이 눈이 땡그레지면서 기겁을 하는 거야. 그때는 왜 그런지 몰랐죠. 내가 사주는 게 그렇게 싫은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게 굉장히 무서운 시그널인 거야. 외국에서는 이 새끼 뭐지? 이렇게 되는 거지. 앞으로는 대한민국도 그런 나라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은 내용은 그냥 갑자기 이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굉장히 감정적인 여성분이셨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한 번씩 반복해서 하는 얘기가 있는데 그게 뭐였냐면 그 얘기를 했어 나한테 어바나 엄마는 어반이가 사람을 죽여도 어반이 편이야. 이 얘기를 그냥 이유 없이 가끔 한 번씩 했어. 지금 와서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게 어머니 나름대로 나에게 애정을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 저희 어머니는 그렇게 살가우신 분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히스테리컬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애정 표현도 잘 내가 받지 못하고 컸어. 우리 형제들이. 그래서 우리 형제들이 전부 다 애정결핍 증상이 다 있단 말이야. 실질적으로. 그래서 지금 와서 생각하면 사람을 죽여도 엄마는 어반이 편이야. 이게 어머니가 나에게 말하는 그런 애정표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지금 와서 저도 이 얘기를 제 친구들한테 한 번씩 해요. 제 친구들한테. 되게 친한 친구들한테. 나는 네가 사람 죽여도 네 편이다라는 얘기를 한 번씩 하게 돼.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한 번씩 굉장히 큰 실수를 하게 될 때가 있잖아. 그런데 되게 저는 좀 작은 걸로는 뭐라고 하는 편인데 진짜 큰 실수 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안 하거든요. 어느 날 한 번 그런 적이 있었어. 내가 봐도 내 친구가 되게 삽질한 적이 있었거든. 그런데 나 그냥 그거 듣고 아니 그러니까 지가 잘못한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후회하고 있길래 내가 그 한마디 해줬어. 아니야. 너 잘못한 거 하나도 없다고. 그 얘기를 한마디 해줬거든. 애가 울더라고. 애가 아니라고. 자기가 잘못했던 거 막 울더라고. 그래서 살다 보면 사람은 누구나 다 실수를 하고요. 굉장히 큰 실수를 하면 보통 자기가 큰 실수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럴 때 어떻게 보면 그런 것 같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등을 돌릴 만큼의 그런 잘못을 한다고 하더라도 때로는 누군가는 거기에 대해서도 그래도 그래도 앞으로 죄 반성하고 착하게 살면 돼. 그래도 된다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한 명쯤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저는 항상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가족들에 대해서도 내가 욕을 많이 먹었단 말이에요. 옛날에 옛날에 연예인들에 대해서도 가장 힘들 때 가족을 저버리는 건 아니다. 라는 난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물론 이제 내 그 생각이 누군가한테는 되게 되게 강한 반발이 일으켜서 욕도 많이 먹었는데 근데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엄청난 실수할 수가 있을 거란 말이야. 그리고 저는 항상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건 관대함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정말로 소중한 누군가가 여러분들한테 정말로 큰 실수를 했다. 그게 여러분이 아니고 다른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처럼 뭔가 엄청난 큰 사건에 휘마를 수도 있는데 그럴 때일수록 한 번도 꾹 참고 그래도 괜찮아 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었으면 그러면 과연 이 사건이 이렇게까지 힘들게 이성균 씨가 죽었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다시 한 번쯤 해보게 되더라고 그래서 여튼간에 정답이란 건 없지만 오늘 제가 얘기하고 싶은 내용 다 정리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튼간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그래서 결론은 뭐다? 평소 치지 말고 그리고 경찰은 쉐터뻑이다. 뭐 이 정도로 요약을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군가가 정말로 힘들 때는 그래도 그래도 한 번쯤은 마음이 그렇지 않더라도 괜찮아라고 얘기해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튼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이것보다는 조금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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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